토마토는 안 뿌려놓는 거 같다 그래 그건 모르겠다 안 뿌리게 인마 좀 심심하더라고 맛있는데 많이 안 뿌렸다 이건 원당이라고 괜찮다 설탕이 고추냄이 돼 고추냄이 돼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, 그래요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희야, 10년 뒤에 너한테 인사해보라. 안녕하세요. 10년 뒤에 너한테 인사해라. 안녕하세요. 김주호예요. 10년 뒤에 너한테 인사해라. 10년 뒤에 김주호한테. 지금은 10살입니다. 이제 연수업 올라갑니다. 10살 더 먹으면 21살이 되죠. 그때 만나요. 야, 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가니까 어때? 좋아? 맨날 유튜브 보고?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. 춥고 못해서, 그렇지? 네. 반방이에요. 반방이야? 그래, 인사해라. 좋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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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?